안녕하세요. 강미은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웃지 못할 일 하나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2차 대전에 참전한 삼촌 유해를 식인종 때문에 못 찾았다. 카니발, 식인종이죠. 식인종들 때문에 못 찾았다라는 겁니다. 삼촌의 비행기가 뉴기니에서 격추됐는데 유해를 못 찾았다. 식인종 때문에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언 나가고 난 뒤에 논란이 엄청 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 피치버그에서 미국 철강노동조합본부에서 연설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견제구를 날리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군의 현신에 온 바이든 가족의 군 경력을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삼촌이 탄 비행기가 뉴기니에서 격추당했고 삼촌의 유해를 찾지 못했다. 그곳에는 정말 카니발, 식인종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갑자기 삼촌이 식인종에게 먹혔다. 이 발언 두고요. NBC 뉴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바이든의 발언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식인종이라니. 그러니까 또 갑자기 파프와 뉴기니 대학교의 카부니 정치학 교수는 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파프와 뉴기니 멜라네시아 지역 일부에서 식인 풍습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시체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죽은 친척을 존경심으로 먹은 것이지 하늘에서 떨어진 백인을 그냥 먹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헐, 진짜 너무 놀랍죠. 백악관은 이후에 바이든의 발언을 명확히 해명하지는 않았지만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중에 식인종에 먹힌 건 아니다. 이런 것도 나왔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몇 달간 말실수로 고령뿐만이 아니라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할 만한 기억력과 멘탈 피트니스, 정신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의장이 마이크 존슨 의원이죠. 미국 하원 의장이 또 축출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 하원 의장 케빈 맥카씨이도 축출됐잖아요. 이번에 또 축출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공화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법안을 상정하면서 미국 하원이 다시 경량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일부는요.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하원 의장 불신임 투표를 강행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의장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인도태평양 안보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3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강경파인 말조리 테일러 그린 그리고 토마스 메시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존슨 의장에 대해서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마이크 존슨 의원 의장은 안 물러난다 라고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미국 언론 엑시오스는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해외 원조를 두고 하원 공화당에 내전이 들이닥쳤다 이렇게 쓰면서 존슨 의장이 자신 6개월의 재임 기간 동안 가장 위험한 위협에 갑작스럽게 직면했다 라는 겁니다. 존슨 의장은 지난해 10월에 공화당이 미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진통 끝에 신임 하원 의장이 됐죠. 재임 6개월 맞았습니다. 메카시 의장 해임 이후에 마이크 존슨 의장이 선출되기까지 공화당에서는 무수한 진통이 있었죠. 당내에서 스티브 스크리스, 짐 졸던, 톰 에머 의원 등 여러 후보들이 우수수 낙마했습니다. 그 이후에 간신히 마이크 존슨 의장이 됐는데요. 그래서 선출 직후부터 존슨 의장은 당내 강경파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지금 미국 하원은요. 의원 한 명이 의장 불신임 투표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의장을 세우면서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놨죠. 그런데 지금 마이크 존슨 의장이 케빈 메카시처럼 행동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출해야 된다 라는 게 말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의 입장입니다. 한 명만 의장 불신임 투표를 한 명이라도 투표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하원 의장의 권한이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의장 축출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회임 결의안을 발의한 말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 의원에 이어서요. 토마스 메쉬 의원도 축출론에 가세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하원 의장을 조속히 선출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존슨 의장을 향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사퇴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반년 사이에 6개월 만에 미국 하원 의장이 두 번이나 축출되는 거냐 라는 건데요. 존슨은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존슨 의장이 말하자면 국경을 지키는 볼더 시큐리티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또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돈을 못 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마이크 존슨 의장이 더 줘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젤렌스키의 품에 안겼냐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터커 칼슨은 마이크 존슨 의장이 협박을 당했나 이런 방송까지 했습니다. 블랙메일 협박을 당하고 있나 이런 방송까지 했습니다. 하원에서는 규정상 의원 한 명이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을 단독으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결이 요구되면 하원은 이틀 내로 표결 일정을 잡거나 새 회기 시작까지 일정을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지금은 새로운 하원의장을 찾아야 될 시기다 라고 하면서 경고성일지라도 차후 입장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트럼프 지지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하원의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터커 칼슨이 하원의장이 좌파에 의해서 협박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방송을 할 정도로 지금 마이크 존슨 의장의 행보가 이상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AP통신에서는 하원이 다음 주부터 2주간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존슨 의장에 대한 해임 표결이 임박했는지는 불투명하다 라고 하면서 메카시 전 의장 축출 이후에 혼란에 빠졌던 공화당이 다시 사퇴를 반복하는 건 부담일 것이다. 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공화당 소속의 맷 게이츠 의원이 해임 결의안 발의한 걸로 해임이 됐죠. 축출이 됐습니다. 터커 칼슨의 우려가 상당히 의미심장했습니다. 지금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협박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초기와 이렇게 다른 입장을 보일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 제목도 보시면 How's dissatisfaction? 실망이다 라고 하면서요. Foreign aid insanity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엄청난 돈을 또다시 퍼주는 거에 대해서 insanity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Southern border, 남부 국경은 무시하는 이런 마이크 존슨 의장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민주당과 같은 괴를 보이고 있느냐 이렇기 때문에 축출해야 된다라는 게 공화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We only want US citizens to vote. 미국 시민만 미국 선거에 투표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불법 입국자들 굉장히 이번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캠프와 공화당 내셔널 커미티에서는 선거 감시단을 조직했습니다. 10만 명입니다. 변호사들과 자원봉사자들 10만 명으로 조직해서 선거 개표 등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공화당 위원회에서 매달 이들에 대해서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어떻게 감시를 해야 되고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10만 명의 선거 감시단은 거의 10만 양병설과 똑같은 거죠. 10만 선거 감시단을 키운다라고 하고 있네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6개 경합주 중에서 5개에서 이긴다. 어떤 데에서는 7개 중에 6개 이긴다라고 하는데 바이든 보다 훨씬 이기는 걸로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공화당 위원회에서는 완전히 조작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승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마이크 존슨 하원회장이 불투명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공화당이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마이드리 테일러 그린 의왕 같은 사람은 축출해야 된다. 선거가 다가오기 전에 빨리 축출해야 된다는 거고 터커 칼슨은 레프트 민주당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진짜 마이크 존슨 하원회장이 또 6개월 만에 축출될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